안녕하세요. 사알바득입니다. 오늘도 재미난 사알문제 두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.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. 흑선으로 이 흑 4점, 4점을 살려내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흑 세무 4점, 이 4점을 살리려면 어떠한 요수가 필요할까요?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네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 4점이 뭔가 쉽게 탈출을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만만치가 않아요. 젖혀간다면 어떨까요? 이 수는 대개 여기를 끼워갔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. 단수를 치면 있고요. 있는다면 4점을 바로 잡히고 있더라도 반대쪽에 끊어갔을 때 이 진행은 흑이 안되죠. 네, 젖히는 수는 끼워서 안되고요. 그렇다면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어떨까요? 근데 이거는 바둑의 이치상 뭔가 좀 길이 엇갈렸죠. 왜냐면 지금 막으면 흑은 연결이 돼야만이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장면인데 그냥 이 1번은 도서 끊기는 진행이기 때문에 좋은 수가 아니죠. 네, 있고 5점이 그대로 잡히고요. 자, 흑은 이장면에서 뭔가 이 100세점을 잡으려면 수를 늘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충을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한 칸, 이 한 칸은 어떨까요? 이 수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법한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지금 이 구자를 붙이면 넘어가고 잊고, 1, 3번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하면서 흑이 연결이 가능하죠. 이어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100이 여기를 빠지면 이때는 이 구자가 기다리고 있죠. 찝으면 이어서 연결이 가능하고 100이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위쪽을 찝어가는 수, 네, 이수가 대갈 자충을 만들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잊는다면 맞고요. 빠질 때 뒷공배로 가서 잡을 수가 있고 위쪽을 단수 친다면 이곳을 단수 쳐서 때릴 때 두 점을 잡고 찰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, 이 일선의 한 칸일까요? 아쉽게도 이 한 칸은 틀렸습니다. 여기서 100은 나를 자가 있어요. 호구를 치면 뚫어서 네 점이 잡히고요. 이곳을 뚫어서 나온다면 여기가 또 끊기기 때문에 나가고 막았을 때 흑이 안되죠. 네, 때리면 막아서 흑이 잡혔고요. 아, 지금 1번의 한 칸이 상당히 유력해 보였는데 이수는 안되네요. 그렇다면 한 칸 아래, 이곳은 어떨까요? 이수도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수도 역시 이수가 있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. 치받으면 막고 네, 네 점이 잡히죠. 그렇다면 위쪽을 단수 쳐야 되는데 끊고 네, 하나 나가 두고 막았을 때 흑의 수항전이 안되죠. 단수 치면 촉촉수로 잡히고 맙니다. 네, 이제는 정답을 눈치챘셨을 것 같아요. 정답은 바로 1선의 이곳자이죠. 네, 이곳자만이 백의 세 점을 자충으로 만들거나 연결이 가능한 한 수입니다. 지금 빠졌을 때 여기서도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어떤 게 실수를 하시냐면 무턱대고 여길 집으면 안됩니다. 잊고 막아서, 막으면 막아서 자충으로 잡을 수 있겠다 하셨다가는 실패가 되는 것이죠. 왜냐면 백이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. 넘어가고 싶은데 때려가면 이제는 또 이렇게 잡혔죠. 네, 이 장면에서 흑은 위쪽을 찝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을 한번 막아두는 것이 정수입니다. 막을 때 찝고요. 이으면 막아서 이렇게 1번과 3번, 그 다음에 5번을 가는 것이 수순이죠. 네, 백이 다른 수도 안 돼요. 젖혀가는 곳은 끊고 뒤꽝배를 메워가서 잡을 수가 있고요. 이곳을 찝는다면 그때는 한 칸을 띄어서 또 1번과 3번이 콤비가 되면서 연결이 가능하죠. 1대 넘어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고요.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문제도 흑선 문제이고요. 흑선으로 이 갇혀있는 흙, 이 흙을 살려내는 문제인데요. 문제의 난이도는 똑같이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?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네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흙이 한 집은 다 있어요. 여기 지금 아주 소중한 한 집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뭔가 한 집을 만들면은 살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먼저 붙여가는 것은 어떨까요? 이 수는 간단하게 안되죠. 백이 나가고 띄운다면 양단수 쳐서 잡혔고 넘어간다면 단수 쳐서 이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.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를 지금 두셨을 것 같아요. 네, 안 두신 분도 있겠지만요. 네, 두셨을 듯 합니다. 지금 막으면 그때 여기를 치받아서 왜냐하면 아래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으면 딱 한 집을 만들어서 소중한 두 집을 만들어서 살 수가 있는데 하지만 1, 3번은 틀렸습니다. 왜냐하면 백이 끼우는 수가 있어요. 아래쪽에 약점이 있지만 단수 이곳을 꽉 이어갔을 때 흙이 사를 수가 없습니다. 아, 아쉽게 지금 1, 3번은 틀렸네요. 자, 흙은 이 장면에서 살려면 바로 이곳을 붙여가는 수 여기가 좋은 수입니다. 일단 수순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. 지금 막으면 치받고 이을 때 위쪽에서 양쪽에 두 집이 나서 살 수가 있고요. 언뜻 보기엔 백이 끼우는 수가 또 있거든요. 이곳을 끼워간다면 치받을 때 단수 치고 이어서 아까와 한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치받으면 끊고 때리는 게 선수여서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. 아래쪽을 젖힌다면 막고 네,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백은 이곳을 치받아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때는 아래쪽을 나가죠. 끼우는 것은 끊고 네, 역시 막아서 살고요. 아래쪽을 젖힌다면 이 역시 막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. 딱 이어가지고 연결이 가능하죠.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고급 사활 두 문제 풀어 보셨는데요. 첫 번째 문제도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. 이 두 번째 문제도 수순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